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땐 무엇이 옳은가만을 생각하거라 그러면 보일 것이다 옳은 것은 모두에게 옳은 것 죄를 묻는 자에게도 죗값을 치를 자에게도 혹여 연민이 들고도 명심해라 그 연민으로 너의 칼을 더욱 강하게 만들거라 새사로움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협의 길이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